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재계의 신년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올해 투자의 방향을 확인하거나 업황 그리고 섹터에 대한 힌트를 이 신년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10대 그룹의 신년사에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바로 성장입니다 코로나 이후 불황이 이어지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배터리, 스마트폰 등 전기, 전자, IT 관련 업종이 회복세에 진입하면서 성장을 강조한 기업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한국은행 역시 올해 물가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을 거라고 강조하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회복되고 물가 오름세가 둔화 추세를 지속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면서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반도체 업황이 점차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IT 부분의 회복 그리고 상승 사이클이 통상 2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걸로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한은총재의 신년사에서 사이클이 통상 2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런 점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상승은 지난 1분기부터 시작이 됐고요 실제 턴어라운드는 2023년 2분기 말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펀더멘탈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주가는 1분기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왔으니까요 그렇다면 통상 2년이라고 하는 문구를 생각해 보면 빠르면 올해 말 또는 2025년 1분기부터는 반도체 수출을 잘 되고 있고 펀더멘탈도 좋아졌고 실적도 좋은데 주가는 조금씩 밀릴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겠죠 한은의 첫 번째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입니다 또한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이 지난해 1월부터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를 많이 단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은 끝났고 이제 내부 여건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두 번째는 금융 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증후가 감추되고 있어서요 대출의 적격 담보 범위를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채권까지 확대하기로 합니다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을 세심히 살피면서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통학 인축 기조의 지속기간과 최적 금리 경로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신년사 반드시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OBV에 대한 부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려볼 건데요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지표는 단연 이 OBV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가와 거래량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로 현재 시장이 매집 국면인지 분산 국면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특히 주식 시장이 큰 변동 없이 정체 상태에 있을 때 주가의 향후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의 OBV 보조지표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 아래 보조지표 중에 빨간색이 OBV선이고요 파란색은 시그널선입니다 OBV가 증가 추세일 때를 관심권으로 OBV가 감소 추세일 때를 관심권 제외 시점으로 인식해야 하는데요 OBV가 횡보 국면이면 추세 전환 임박 신호로 인식해야 하고요 OBV가 시그널 곡선을 상향 돌파할 때 관심 포인트로 OBV가 시그널 곡선을 하향 이탈할 때는 관심권 제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OBV 지표를 이해하면서 OBV를 이용한 매매 신호에 대한 해석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술적 지표에서 유일하게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게 바로 거래량이죠 가장 중요하죠 이 거래량은 시세의 원동력이며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랜빌의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지표가 바로 이 OBV 지표입니다 이 OBV의 작동 원리는 주가가 상승일 때 즉 오늘의 종가, 어제의 종가보다 올라가 있으면 단순하게 관심권에 있다고 보고 전일 OBV의 거래량을 플러스시킵니다 그리고 만약 주가가 하락일 즉 오늘의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내려앉았다면 단순하게 관심권 제외라고 보고 마이너스 시킵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제나 오늘이나 둘 다 예를 들어서 만원이면 둘 다 똑같다 그러면 거래량을 무시해버리고 전일 OBV 수치 그대로 쓴다는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무시를 누적해서 선이 그어진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OBV가 1000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날 종가가 만원이었고요 거래량이 1000주일 때 OBV 값이 1000인데요 2일 날 종가가 만천 원이 됐는데 거래량도 역시 늘면서 1100주가 됩니다 OBV 값은 가격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래량에 1100의 값을 더해서 OBV는 2100으로 늘어납니다 3일째 되는 날 보시면 당일 종가가 전일 가격보다 올랐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더라도요 900주의 거래량을 OBV에 플러스 시켜서 3000으로 값이 변합니다 4일째 되는 날 보시면 전날 종가가 12000원이었다가 4일째는 11000원으로 가격이 빠지죠 그러면 거래량이 전일보다 늘었다 하더라도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OBV 값은 3000에서 2000으로 거래량 값만큼 빠집니다 5일째는 전일 종가와 5일째 종가의 가격 변동이 없는데 거래량만 늘어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었다 하더라도 OBV 값은 변동 없이 2000으로 고정입니다 6일째도 보시면 당일 종가는 전일보다 가격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OBV 값도 2000에서 1000을 빼서 OBV 값은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들이 이어지면서 OBV 선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OBV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활용하는 목적은 분석하고자 하는 종목이 매집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분산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방향성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OBV가 상승하면 주가도 상승을 하는데 매입 에너지 집중, 주가 상승 예고, 매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OBV가 하락을 하면 좀 전에 삼성전자의 빨간선 보셨죠 그게 분산이라고 얘기해서 주가 하락을 예고하죠 그리고 OBV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을 때는 차후에 주가가 상승할 걸로 예상하는 것이고 반대로 OBV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거죠 또한 OBV 선이 보합을 이루면 주가도 보합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요 주가는 슬금슬금 하락하고 있을 때 OBV는 하락을 안 하고 횡보를 하고 있다면 이거를 주가 하락에 따른 매집 활동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요 저희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매집 활동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상승은 좀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조만간에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좀 들어갈 수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OBV는 따라는 가지만 상승을 못하고 횡보하고 있다면 이 주가는 상승에 따른 보유 주식을 처분하려고 하는 분산 활동이 일어날 걸로 추측이 되니까 조만간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이버전스 기억하시죠 보조지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하는 법인데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지금이 주식을 사야 할 때인지 아니면 팔아야 할 때인지를 놓고 고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유용한 잣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가 차트인데요 주가 차트와 관련돼서 자주 나오는 말은 바로 저항선과 지지선입니다 주가 차트와 관련돼 자주 나오는 말이 바로 이 저항선과 지지선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종목이든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보면 주가가 일정 가격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멈칫하는 지점이 있어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도 특정 지점에 이르러서 하락세가 멈추곤 하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가 멈춰서는 가격대를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지점을 지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멈칫하는 이유는 그 가격대에서 과거 주식을 샀거나 팔았던 거래량이 대거 밀집됐기 때문인데요 과거 활발한 손바꿈이 있었던 이 가격대에 주가가 접근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매물이 쏟아지거나 대기 매수 세력이 나와서 주식을 걷어들이는 바람에 주가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일봉차트입니다 2021년 8만 천원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요 위쪽에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실 거예요 가로막대가 대량 거래량을 터뜨린 가격대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두 번째 거래량이 큽니다 2022년 8만 천원 부근의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주가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이 8만 천원대를 터치하기 위해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른쪽 끝에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 대량의 거래가 터진 가격대가 약 7만원 부근이죠 가장 거래량이 큰 가로막대가 길게 우측으로 뻗어 있는데요 최근 6개월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온 가격대에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량의 거래량 터진 부근을 뚫게 되면 주가는 급격히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개되는데요 여기서 이 7만원대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고요 위에 이 8만 천원대는 이제 저항대로 바뀌었죠 올해 7만원대에서의 대량의 주식 거래가 있은 후에 주가가 6만원 중반대까지 떨어졌다면 사람들은 본전만이라도 찾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나중에 다시 올라 7만원 가격대가 되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식을 대거 팔아 치우죠 그 결과 이런 매물들이 다 소화될 때까지 주가는 조정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지지선이 생기는 이유는 반대입니다 대량 주식 거래 이후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팔았던 사람들은 그때 왜 팔았을까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떨어져서 원래 가격대로 돌아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주식을 사들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게 바로 지지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활용법은 업 마크하고 다운 마크 이용이에요 이 OBV선이 직전 정상 즉 저항선을 상행해서 상승하는 경우를 업이라고 하고요 U 마크라고 합니다 OBV선이 전 저점인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다운이라고 하고요 D 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U 마크하고 D 마크를 어떻게 판독하느냐 하면 U 마크는 단기적인 관심권 신호 D 마크는 단기적인 관심권 제외 신호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실전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관심권 신호는 이거예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에서 진행 중인 상승 추세의 첫 번째 최초의 U 마크는 정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U 마크는 관심권 신호라는 거죠 또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D 마크도 관심권 신호라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심권 신호 두 번째는 D 마크가 나타난 후에 수일 후 주가가 상승하는데 D 마크가 나왔다가 지지선 부근에 주가가 도달하면 이 역시 관심권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심권 신호는 OBV선이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한두 개의 U 마크가 보일 때는 관심권 신호로 보는 거죠 그래서 OBV선은 방향성을 많이 보는 보조지표다 보니까요 추세선도 긋고 지지선도 긋는 등 OBV선에 굉장히 선을 많이 긋습니다 그래서 주가랑 비교해서 보는 연습 그리고 그런 감각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을 약간 감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의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저희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매수신호는요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OBV선을 보면 바닥에서 추세를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게 보이는데요 물론 거래량 증가만 봐도 되겠지만 OBV 추세를 그리기 전에 시그널 선을 골드크로스 하면서 지지받고 올라갈 때 관심권에 두시면 됩니다 이때 주가를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나온 걸 보실 수 있는데요 DA마크와 비슷한 빨간색 화살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를 관심권에 두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데 OBV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면 OBV는 상승의 힘이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또 추세선을 그었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것은 보조지표에서 말씀드린 다이버전스하고 비슷합니다 선을 그어서 이해하는 것 즉 OBV선도 선을 많이 그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다음 거는 관심권 제외 신호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OBV선이 하락 추세로 내려가고 있고요 주가도 하락할 때 OBV로 보시면 추세선을 살짝 터치하는 구간이 아래 화살표로 나오거든요 추세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터치만 하고 OBV가 계속 하락을 이어가죠 지금처럼 추세가 하락으로 이어질 때 OBV선 부근에 오면 관심권 제외입니다 두 번째 관심권 제외 신호는 진행 중인 하락 추세 상에 최초로 D마크가 나타날 때 관심권 제외인데요 그 다음 세 번째 관심권 제외 신호는 U마크가 연속적으로 나왔지만 이전에 중요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관심권 제외 신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걸로 정리가 될 건데요 관심권 OBV선이 장기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도중에 D마크가 나타날 때는 관심권이고요 진행 중인 상승 추세 선상에 최초로 U마크가 나타날 때도 관심권입니다 D마크가 나타난 후에 수일 후에 OBV선이 중요 지지선상에 있을 때 이때도 역시나 관심권이고요 OBV선이 하락 추세 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한두 개의 U마크가 보일 때 이때도 관심권이고요 주가가 횡보할 때 상승하는 OBV는 상승의 힘이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때도 관심권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권 제외에 대한 세 가지 OBV선이 장기 하락 추세에 있으면서 도중에 U마크가 나타날 때는 관심권 제외고요 진행 중인 하락 추세 선상에 최초로 D마크가 나타났을 때도 관심권 제외입니다 U마크가 나타난 후에 OBV선이 중요 지지선상에 있을 때도 역시나 관심권 제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관심권 다섯 가지, 관심권 제외 세 가지 이렇게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U마크, D마크 일대를 잘 판단해서 관심권과 관심권 제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방향성, 추세선도 그려보고요 주가랑 비교해서 방향성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OBV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이 OBV는 주가가 상승하면 같이 OBV도 상승하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 OBV가 안 올라가면 다이버전스 분석이 좀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성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OBV의 특성과 몇 가지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특성에 있어서 우선 첫 번째 특성은 추세 확인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현재의 추세가 주식의 추세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특성은 지지와 저항 수준을 찾는 거고요 이렇게 명확한 특성이 있는 반면에 특성보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보조지표는 기본적으로 후행성 지표인 거 여러분들 모두 아실 텐데요 누적된 거래량의 수치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 시에 많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느린 신호가 돼서 관심권에서 제외되는 신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한 자전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량 발생 시에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요 주가의 변화폭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있고요 변동성이 큰 중소형 같은 경우에 OBV를 대입하기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제 특성이나 단점도 확인해 보았으니까요 이제는 OBV의 실전을 통해서 주가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삼성전자의 일봉차트인데요 지난 11월 OBV와 시그널선이 골드크로스된 이후에 시그널선이 지지가 되면서 11월 초와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 계속해서 시그널선은 강력한 지지라인이 됩니다 이때 보시면 주가의 일봉차트의 바탕색이 붉게 변했는데요 저는 U마크하고 D마크를 이처럼 바탕색으로 설정해 뒀어요 주가의 추세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니까 OBV도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주가의 추세와 OBV의 추세가 같음을 확인 가능하겠죠 그리고 11월 초에 시그널의 저항라인을 골드크로스한 후에 시그널선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는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초보분이시든 초보분들은 반드시 OBV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OBV 곡선은 주식의 거래량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지고요 작동원리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긍정적 거래량과 부정적 거래량의 구분 OBV는 각 거래일의 종가를 이용해서 긍정적인 거래일과 부정적인 거래일을 구분하는데요 긍정적인 거래일은 종가 상승이고 부정적인 거래일은 종가 하락이죠 두 번째 거래량 가중치 계산인데요 긍정적인 거래일에서는 긍정적 거래량을 더하고 부정적 거래일에서는 부정적 거래량을 더하죠 이를 통해 긍정적 거래일의 거래량이 더 많을 경우 OBV는 증가하고 부정적 거래일의 거래량이 더 많으면 OBV는 감소하죠 세 번째는 OBV 곡선의 생성이에요 OBV 곡선은 각 거래일의 거래량 가중치를 누적해서 그린 선인데요 이 곡선은 주식시장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다음은 OBV 곡선의 활용인데 OBV 곡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추세의 분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거래 신호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거래량과 가격의 일치 여부가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OBV의 실전 투자에서 고려할 점은 첫 번째는 학습과 연습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표와 함께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정보 소스의 다가가가 좀 필요하다 다양한 정보 소스를 활용해서 OBV 곡선을 분석하셨으면 좋겠다 실적 보고서라든지 뉴스, 경제 지표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위험 관리에 반드시 필요하죠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니까요 이 OBV 곡선도 완벽한 예측을 보장하지 않고요 투자 금액을 분산하고 손실을 관리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내 돌아다닐 거예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 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하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